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낙하스입니다. 라라라라라 네가 좋아 라라라라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. 저는 지금 낙하스에 나와있는데요.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올해부터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페스타트 산타라는 행사인데요 장소는 구 후쿠오카연 공유단 귀빈관 앞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행사다 보니까 이 현장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그 기록 남겨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곳에는요 100명이 넘는 산타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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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해서 조면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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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Oh love,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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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안고 싶어 안고 또 말하고 싶어 My love,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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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많이 찾아보셨나요? 사실은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산타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요 앞에서 보셨던 노란색으로 장식해놓은 트리 말고도 파란색으로 장식해놓은 아주 예쁜 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이번 페스타드 산타라는 행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기념 머그컵은 처음으로 구매해 보는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머그컵을 또 기념 삼아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후쿠오카의 날씨가 이게 과연 겨울이 맞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꽤나 따뜻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촬영하면서 한바퀴 구경하고 자리에 앉아보니 꽤나 더워서 외투를 벗어도 될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아마 최근에 후쿠오카에 놀러오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오실 때 꼭 외토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행사는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행사다 보니까 설레임이 앞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산타를 찾아보는 그러한 재미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인사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